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연휴 기간 중에 킹클럽이나 트렁크클럽 퀸 등 이태원 클럽을 다녀오신 분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클럽이 아니더라도 연휴 기간 중에 이태원을 방문한 분들도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18명이고 치료받고 계신 환자들은 1016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17건은 용인 지역 확진 환자와 관련된 지역사회 감염입니다. 서울에서 12명, 경기도 3명, 인천, 부산에서 각각 1명의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용인시 확진 환자와 관련하여 이태원 방문자 15명을 포함해서 어제까지 총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확진 환자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 방문자와 추가 확진 환자들의 가족, 지인 등 접촉자를 파악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자체와 방역 당국이 제공하는 확진 환자 동선을 참고해서 확진 환자와 시간대 동선이 겹치는 경우 방역 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인 5월 8일 20시부터 6월 7일까지 한 달간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의 운영 좌지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과 학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한 바 있으나 이 지침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클럽 등 일부 유흥시설의 경우 방역수칙이 적절하게 준수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다시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하루 최소 두 차례 이상의 시설 소독과 환기 실시 등 기존에 제시했었던 준수사항 이외에 입장 후에도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고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 시에 신분증 확인과 같은 준수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행정명령 시행 기간 동안 경찰청 협조를 받아 주기적으로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는 지자체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원,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최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이번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인천 3개 광역자치단체가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통근이나 통학 등 주기적으로 자주 이동하는 사람이 많아 작은 감염이 폭발적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적 경계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지자체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수도권 병상 공동 활용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 규모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수도권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가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와 같이 하루 확진자가 100명 미만인 1단계, 2단계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자체 대응하면서 거점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지정 운용할 계획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하는 3단계 또는 4단계로 전환될 경우에는 병상 공동 활용이 시급합니다. 이 경우에 수도권 통합환자 분류반을 설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바이러스는 지역, 출신, 종교 등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우연한 사건으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차별과 배제는 공동체 정신을 훼손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을 드러낼 수 없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므로써 결국 방역을 방해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SNS나 온라인을 통하여 확진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일은 환자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물론 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유행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학교 등 모든 장소에서 코로나19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시험 무대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긴장을 주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셔서 이번 사건으로 인한 유행이 더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병상 공동이용 체계에는 저희가 크게 네 가지 단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 2단계는 각각 하루 발생하는 확진 환자 수가 50명 미만이거나 100명 미만인 경우가 각각 1단계, 2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개별 시도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병상 등의 의료 자원을 활용해서 확진 환자를 치료하는 이러한 체계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2단계쯤 되면 그 이후의 3, 4단계 1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대규모의 환자가 발생을 하는 상황으로 가기 전이라도 이러한 이후의 단계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5월달 내에 모의 훈련을 3개의 광역단체들과 같이 실시를 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 계획과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다 완비가 되면 그러한 상황을 혹시라도 맞게 된다면 그러한 상황에 맞춰서 이러한 계획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딱 이런 방식으로 가동된다라기보다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러한 방식으로 공동 대응을 통해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그를 통해서 발생하는 환자들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또 그리고 자원 낭비를 의료자원의 피로도를 최대한 낮추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갖추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제 20시부로 취해진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 중대본회의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지자체 중심으로 특히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력하에 행정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현장 점검을 통해서 영업을 혹시 재개하고 있는 경우라면 방역수칙이 새로 발령된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수칙이 제대로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약에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취할 수 있는 행정지도 또는 벌금 부과등과 같은 이러한 제재 조치들이 병행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덧붙여서 만약에 행정지도나 이러한 벌금 부과 이외에도 만약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집합금지명령과 같은 별도의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연휴 기간 중에 감염이 이루어졌던 사례가 밝혀지면서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시고 특히 오늘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등교 계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도 현장에서 또 맡고 있는 영역에서의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인 이러한 수칙들을 다듬어가고 추가적으로 보급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또 그리고 각 협회 등 이러한 업종의 공동단체 등에서도 보다 합리적인 이러한 또 그리고 지켜질 수 있는 효과적인 이런 수칙의 보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지키고 이웃을 또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방역주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 개인위생수칙과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되는 다양한 수칙들을 철저하게 이해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